커피는 파나마 게시어 주세요. 도련님. 여기. 딩동댕. 한여름 체력 후광용 한약 섭취. 회장님 명령입니다. 2주간 커피 금지. 아이씨. 도련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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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는 거라고요. 도련님. 왜 그래. 도련님. 도련님. 안 먹는 거야. 도련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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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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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쇼핑하고 뭐고! 안 갑니다! 아... 아 또 치사하게... 아 왜 그래요? 알았어 뭐게! 알았다고! 아 맛있게! 어! 어! 도련님! 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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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련님! 아... 괜찮으세요? 아! 코피! 어? 도련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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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